김감독의 입장에서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잡아달라고 구단에 요청할 겁니다. 김태형 감독은? 그렇죠. 구단으로서는 오버페이까지 해가면서 잡고 싶은 충동을 느낄 만한 기량은 아니라고 봅니다. 냉정하게 보면은요. 또 올해의 여러 가지 결정적인 순간에 삐끗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미운 털도 박혔고요. 그런데 이미 문제는 뭐냐면 박세웅 투수에게 5년에 90억 원 단연 계약을 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원중의 입장에서는 박세웅이도 90억 받았는데 나도 7,80억 받아야 안 되겠냐는 오기는 있는 거죠. 자기가 볼 때는 결코 내가 박세웅보다 못하다고 생각은 안 할 거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저로서는 제가 김원중 선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김원중을 놓아 보내주고 지금 이제 롯데 여건 자체가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안정감 있는 새로운 스토퍼를 이 기회에 발굴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언제까지 김원중 선수에게 매달려서 되겠느냐. 할 수 없어요. 구단을 하려면 냉정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2025년도 FA들을 한번 또 말해보죠. 롯데 자이언트에서 영입해야 할 선수와 또 김원중, 고승민 투수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단장님의 시선이 궁금한데 일단 먼저 다른 팀에서 영입해야 할 선수 누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지금 구단의 재정사정을 잘 모르니까 또 구단의 방침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마음 같아서는 엄상백이나 최원태나 둘 다 나이들이 20대니까 또 롯데에 워낙 선발 요원이 약하니까 이런 선수를 한 명은 초선도 데려왔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그건 구단에서 할 일이고 기아 타이거스의 중간개투에 있는 장현식 투수가 나오는데 이 선수는 무조건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기영 투수도 중간개투로 2023년까지는 잘 던졌으나 올해는 좀 부상이 많아서 성적이 저조했습니다마는 좀 관심이 가요. 임기영이라고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선수 관심이 가고. 서진용. SSG의 서진용 투수. 이 마무리 투수가 23년도에는 40세입을 했는데 올해는 올해 초부터 부상이 있는 데다가 발목이 부상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결국 별로 좋지 않은 성적을 남겼고요. 지금은 중간개투 비슷하게 나오는데 혹시나 금년도에 동계훈련을 열심히 하면 25년도에는 다시 이뤘던 9위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들어요. 결국 투수를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신 이유가 투수가 가장 데브스가 약하기 때문에 투수 먼저 영입하는 게 우선순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순서로 보더라도 투수 포수 이렇게 나가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투수를 가장 먼저 말씀하시길래. 네. 아니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고민 때문이신가. 네. 그래서 사실 엄상백이나 최원태는 굉장히 영입 가격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과연 가성비를 생각할 때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입 비용이 적절하다면 원테나 상백이를 이번 가을 야구에서 별로 활약은 못했으나 장기 페넌트레이스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도 영입하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무리한 배팅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이래 봐지고요. 그리고 뭐 KT의 우규민 투수나 오재일 선수는 별로 관심이 없고 SSG의 노경은 투수는 기량만 보면 괜찮은데 이 선수는 이미 2021년도에 롯데랑 아름다운 이별을 했습니다. 그때 뭐 좀 노경은 선수는 투수는 부단에서 볼 때 나이가 많았다고 보고 좀 평가절하를 했죠. 이제 젊은 투수를 키운다고 그렇게 썩 열심히 앉았고 노경은이도 여기 있다가는 속된 말로 찬밥이 되겠다 싶어서 저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별을 했는데 지금 다시 데려오기에는 또 조금 뻘쭘하죠. 그리고 삼성의 류지혁. 류지혁 선수도 물론 멀티플레이어로서 내야수로서 분명히 이용가치는 있지만은 롯데의 지금 탄탄한 내야수비를 볼 때 별로 그렇게 썩 데려와야 할 이유도 없고요. 두산 허경민이는 뭐 두산에서 이미 잡은 것 같고 김재호 유격수도 기량은 출중하나 나이가 많고 아마 그 두산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키움의 이용규도 이제 재치는 많은 선수지만은 나이도 있고 해서 그렇고 문성현 선수도 투수로서 그렇게 롯데에서 꼭 스카우트할 정도는 아니고 한화의 하주석 선수. 이 선수는 어쨌든 간에 뭐 작년까지 여러 가지 또 좀 말이 좀 있었던 선수라서 팀웍에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에 지금은 뭐 많이 좋아졌겠지만은 굳이 뭐 뛰어난 어떤 기향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이재원 포수. 또 별로 아직 매력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우리 선수를 또 줘가면서까지 데려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NC 이용찬. 마무리 투수가 작년까지로는 괜찮았는데 금년에 너무 종반에 가서 못해가지고 이 선수도 지금은 좀 퀘천마크가 아닌가. 그리고 김성욱. 김성욱 선수도 이제 한 번씩 뜬금포를 잘 쳐주는데 홈런을. 네. 이 선수도 이제는 타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별 그렇게 효용성이 높지 않고. 임정호. 임정호 투수도 그렇게 강한 임팩트가 있는 건 아니라 대충 자기 소속팀에 잔리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제의 SSG의 최정. 최정 선수가 태풍의 눈으로 남아있는데 한두 팀은 관심 있다고 하나. 말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루머는.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최정의 나이와 또 막대한 비용으로 볼 때 손쉽게 경쟁이 뛰어들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고 결국에는 SSG의 단연계약 선수로 남을 가능성이 95% 이상으로 보이집니다. 벌써 120억에 남는다는 말도 좀 들리거든요. 롯데가 120억이나 주면서 최정을 잡을 이유가 없죠. 한간에는 뭐 동생 최양희가 있기 때문에 올 수도 있다는데 그거는 그냥 소설을 쓰는 거고요. 그러면 롯데의 김원중, 구승민 투수. 이게 진짜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김원중과 구승민 어떻게 될까요? 김 감독의 입장에서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잡아달라고 구단에 요청할 겁니다. 김태영 감독은. 그렇죠. 구단으로서는 오버페이까지 해가면서 잡고 싶은 충동을 느낄 만한 기량은 아니라고 봅니다. 냉정하게 보면은요. 또 올해의 여러 가지 결정적인 순간에 삐끗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미운 털도 박혔고요. 그런데 물론 가성비를 따라서 말씀드리면은 김원중 투수나 구승민 투수들이 있으면은 팀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감독이나 일부 팬들은 꼭 잡자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미 문제는 뭐냐면 박세웅 투수에게 5년에 90억 원 단연 계약을 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원중의 입장에서는 박세웅이도 90억 받았는데 나도 70, 80억 받아야 안 되겠냐는 오기는 있는 거죠. 자기가 볼 때는 결코 내가 박세웅보다 못하다고 생각은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벌써 여러 가지 갭이 생기는 거죠. 구단에서 보는 눈하고. 거기다가 김원중이가 이번에 리코어 스포츠 에이전시의 이예량 대표라고 아주 구단하고 협상해서 돈 많이 받아내기로 유명한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거액의 계약을 끌어내는 데에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롯데로서는 사실 롯데 프론트의 박준혁 단장으로서는 쉬운 상대가 아니죠. 그럼 아마 밀당하다가 협상을 포기할 가능성도 쉽게 점쳐져요. 사실은요. 너무 터무니없는 돈을 요청하면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롯데도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단연 계약을 할 게 아니에요. FA도 많이 줄 게 아닌 게. 왜냐하면 그 선수가 기준이 돼버리거든요. 그 팀 내에서는. 저 선수도 얼마 받았는데 나도 더 받아야겠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롯데는 굉장히 박 단장 머리가 아플 겁니다. 안 봐도 뻔해요 그냥. 그리고 이제 롯데 투수들의 큰형 노릇을 김원중 선수가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정신적 지주랄까. 프로팀에는 보면은 자기가 롤모델을 삼는다든지 좋아하는 선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뭐 김원중 투수가 또 투수들에게는 일부 투수들에게는 그런 지주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간 팀을 위해서 열심히 활약한 공료를 구단이 완전히 무시하자니. 일부 팬들의 불만 소리도 크게 나올 수 있고. 기존 선수들이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아 열심히 해도 말이야. 뭐 마지막에 좀 못했다고 김원중 선수를 저렇게 홀대하나. 그럼 우리도 뭐 어깨 빠지도록 던질 필요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FA를 하면서 뭐가 있냐면은. 과거의 공헌도에 대한 어떤 보너스 형식도 있거든요. 앞으로 미래가치만 보는 게 아니고. 냉장히 보면 미래가치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미래에 투자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도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구단으로서는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많이 줘서 잡으면 잡았다고 욕먹을 겁니다. 또 많은 팬들은 김원중이 뭐 그리 많이 줘. 딴 선수 잡지. 그리고 만일 내년에 김원중 선수가 좀 못 던지면은. 그 비난은 어떻게 또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진태양란에 난치합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지난번에 있던 전 단장이 유광남 노진혁 한연희 등을 영입하면서 그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았잖아요. 그룹에서도 FA의 거액을 쉽게 쏟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난처하겠네요. 난처하죠. 정말 이거는 참 문제예요. 팬들 눈치도 봐야 되고. 팬들. 그룹 눈치도 봐야 되고. 제가 보더라도 한 5대5 정도로 김원중이를 잡자. 잡지 말자. 이게 있거든요. 나뉘이더라고요. 그러면 반은 잡으면 욕할 거예요. 그건 뭐 시원찮은 건 왜 잡아. 이러고 나올 거고. 안 잡으면 안 잡았다고 또 욕할 거고. 참 단장의 입장에서도 FA 영입을 주장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간에는. 뭐 이게 맞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김원중 투수 경우 4년에 6, 70억을 요구할 것이라고 하고. 뭐 롯데는 최대 제 생각에는 저희 감으로 볼 때는 최대 한 35억을 얘기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충 한 40억 원 정도가 마지노선을 만들지 않을까. 4년에. 4년에. 네. 처음에는 아마 30억이나 35억 정도로 얘기하고. 김원중이는 한 6, 70억 얘기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면서 협상을 하는데. 그런데 롯데는 40억 이상은 절대 안 낼 것 같아요. 그리고 리코 스포츠의 이 대표는 최소한도 한 60억은 받아내려고 할 거예요. 그럼 결국 파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른 문제가 뭐냐면은. 김원중 선수를 탐내는 다른 구단의 영입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다른 팀에서 김원중 선수를 데려가려고 하면은 6, 70억에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을 거고 이제 아무 팀도 없으면은 김원중 투수는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겨울을 마시해야죠. 어쨌든 간에 그리고 여기는 또 뭐가 있냐면은 팬들의 여론에 따라 이제 김원중의 시장 가격이 또 결정됩니다. 그 말하기 좋아하는 이제 일부 스포츠 기자들이 뭐 김원중 얼마 주자 하고 이제 떠들거든요. 바람을 잡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영향도 미치고 그게 이제 또 피드백을 해가지고 또 팬들이. 예를 들어서 구간원 선임이 기자로서 김원중이 한 70억 줘야 됩니다. 하면은 팬들이 또 그거 보고 그걸 금과 옥조로 생각해서 70억 주자고 떠들면은. 롯데는 더 난처해지죠. 여론도 무섭네. 네. 참 무서워요. 쉽게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제 생각입니다. 저로서는 뭐 제가 뭐 김원중 선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김원중을 놓아 보내주고. 지금 이제 롯데 여건 자체가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안정감 있는 새로운 스토퍼를 이 기회에 발굴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언제까지 김원중 선수에게 매달려서 되겠느냐. 이런 좀 할 수 없어요. 뭐 구단을 하려면 냉정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승민 투수는 적당한 선에서 타결을 보았으면 합니다. 뭐 구승민 투수는 그렇게 많이 요구할 것 같지도 않고요. 워낙 중간 개투할 투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FA 영입 경쟁을 한다고 너무나 많은 연봉을 제시하고 결과적으로 별 재미도 보지 못하고 허망하게 실패를 맛보지 않으려면 옵션을 매우 구체적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원중 선수 좋다. 그럼 60억으로 하자 하는데 한 해에 최선도 30세이브 이상을 올려라.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18승 했다. 그럼 마이너스 12 해가지고 곱하기 얼마 해서 연봉해서 나중에 토해낸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더 30세이브 이상을 올리면 더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안 하려고 하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면에서는 좋은 면에든 나쁜 면에든 그런 메리트 시스템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중 선수는 내려놓고. 제 생각에 한 40억 이하 같으면 과거에 또 한 공로도 있으니까 다른 팀워크를 위해서 잡는 것도 좋은데. 40억이 기준이었겠네요. 김원중 선수에. 제 생각은 그래요. 4년에 한 40억. 왜냐하면 워낙 다른 선수도 거품이 많다 보니까. 김원중 투수에게만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사실 뭐 SSG의 단연계에 간 투수들 보면 시원찮게 공 던지는데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또 김원중 투수가 좀 안 된 면도 있어요. 사실 여러 가지 여건 자체가 제일 안 좋을 때 걸린 거예요. 이게 본인이 올해 좀 못한 거. 올해 만일 김원중 선수가 그런 결정적인 페이탈 에라가 없었다면은 뭐 60, 70억도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참 이런 걸 김원중 투수도 많은 고민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찌감치 시즌 아웃을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선수들도 부디 절치 부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송정규의 야구직설. 롯데자연츠 송정규 전 우승단장과 함께했습니다. 단장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